그러니까 아빠가 방송을 보고 싶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봐봐라 여기서 딱 요거 키면서 요거를 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TV 보세요 이 소리가 안 들리냐?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뭐 별풍 터졌다고 또 막 그러면 어 이제 가만히 그러죠 어 누구 무슨 뭐 천 개 뭐 그러고 어 누구야? 어 그거 누구 좀 불 좀 없냐? 막 이러고 어 그거 제로 무늬가 왜 안 쏘지? 아이고야 아니 진짜로 아빠 아부니가 진짜 그런데요? 아니 근데 아빠는 머리 같은 경우 좋으시잖아 그리고 아빠는 하는 걸 기억하지 않아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 있지 그거만 기억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강우가 방송하니까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다 알아 냉랭이 냉랭이 뭐 제로 무늬가 왜 안 쏘지? 그래서 빨리 안 쓸 때 있잖아 어 뭐 너 어디고 불 좀 없나? 막 이런 문제 어 너 제로 무늬가 왜 빨리 안 쏘지? 어 제로 무늬가 컨셉이 야무지게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음